다음 시간! 김다늘씨 예 ден합 nombreux sacrificed! she needs this 천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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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걱정하지 마 어 빵쩍! 어 빵쩍! 체인지라고 했습니다 빵쩍! 외리리 세인! 오케이!! 어... 어! 오케입니다! 빵쩍! 어! 오케입니다! 야빵쩍! 아하하하하하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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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일경우에서 더 붙여도 됩니까? 더 붙여도 돼요? 아니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복숭아 통조림 황도! 물러가죠? 아니요? 그게 바로 아르자라 아르자라 아니요랑 아니요 사회자님 물 피하지 마십시오 자 등받이 하십시오 등받이 하십시오 아니요? 그게 바로 아르자라 아르자라 아니요랑 아니요 등받이 하십시오 자 손들고 얘기하세요 등받이 하십시오 등 다시 하십시오 물 피하지 마십시오 티타는 거야 가자 prot üst 알파트 이거 잡아라 빨리타 봐 야 먹어 apper 32 굿 가자 아아아이씨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제형 씨 부탁하겠습니다! 진혁 무엇부터가요? 진형 자리 한번 바꿉시다 야 뭐 여기서 잘 맞혔냐? 야 이... 참고로 나는 농구 좋아해 농구는 휴가영이 이렇게 진짜... 야 너 농구 잘하냐? 왜 이건 안 물어봐야 무거운 거 아직까? 무거운 거 뼈 때렸어요 뼈 때렸어요 뭐지? 없냐? 본 거지? 본 거지? 본 거지? 아 형 우리 집도 일 점수 아세요? 아 왜 이렇게 산 안 하는 사람한테요? 주민이 안 사 그러는데 샀어요? 나 다이아이하고 있겠지? 어 그런데 왜? 왜 왜? 다 찍었어? 뭔데? 다 해? 다 해? 저 사이즈 입어봐야 되는데? 이거 뭐야 이거? 여기 여기 그거 여기 뭐해? 사은폭이래? 사은폭 사은폭 그냥 죽는 거죠? 어 자 자 더럽게 진짜 간을 제가 빼먹는다 꽤 쓰러진데 입은 정신하게 정신으로 밀어내는 거 왜? 키가 크죠 저는? 저 형 공부야 공부하게 정신으로 해주는 거에요? 그런 거를 하면은? 아니 쟤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? 한 번 더 못하는 거야 와 치밀아 가시기 하자 와 형도 하나만 주여 안되네 와 치밀아 치밀아 어 진짜로?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어느 순간 없었어요 정호성이 꺾고 도망갔어 아까 우리 중에 도둑이 있다고? 야 도둑이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그래요? 자 도둑! 야 그럴 수 있어 오우! 야 그럴 수 있어 왜 저래? 나 벌써 끊겼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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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둑 야 도둑 도둑 나 도둑 아니라니까 디빈이가 쫄깃하니까 디빈이가 도둑이다 야 도둑 이거부터 볼까? 진짜 어떤, 어떤 거길래 다들 형, 형 거 말해줘야 돼 형 거 말해줘야 돼 형 거 말해줘야 돼 형 거 말해줘야 돼 나도 계속 말해줘야 돼 나 좀 더하셔야 돼 아이고야 이리 가져와 너 뭐야? 너 거 뭐야? 저기 누워서 일어나지 말게 아니 그렇게 쉽다고? 응 너 이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아니야? 준비 시작 1 2 4 4 5 나는 눈을 감고 싶다 나는 눈을 감고 있다 나는 눈을 감고 싶다 1 2 정상이야 아니야 아 아하하하하하하 일 것 같습니까? 왜? 미태훈 씨 진정호 씨 예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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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인정 네, 하면 안 돼 네, 하면 안 돼 오케이, 김태훈 씨 오케이, 김태훈 씨 네 인정하시기 집중하세요,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Let's go, let's go 머리 잘 써야 돼 막 끓여도 되는 거 아니야 살금 호ESS 열이 닿아오르죠 으깇우기 열이 닿아오르다 완벽 안 남았어 신상 그 움직임이 보인다 어 연 걱정을 보여줘 Nam 나 이정 쓰는데 이종 승 운전바 자퇴? 오, 열이 달라오르죠? 야,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거 거의 이거 아니야? 칼 뽑아가지고 야, 쟤 다이너바이트 둘다 야, 쟤 다이너바이트 둘다 손발 고민해 깜짝이야 아니, 그냥 노래 찍어서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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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치는 게 아니야 이 와중에 윤기 형이 난 제일 웃겨 야, 나 트로피 나 맞장 안했어? 트로피 만 넘겼는데 답장해준 사람 호석이랑 종굴밖에 없다고 야, 트로피 만 넘겼는데 누가 줄까요? 야, 트로피 만 넘겼는데 야, 인정 너 누웠어요? 아니, 넘었지 아니, 너네 거기 올려놨잖아 아니, 사진만 보내요 드디어 만을 넘었다 이런 메시지라도 남겨주던가 사진만 야, 호비 왔다 야, 호비 왔다 아, 호비 왔다 아, 호비 왔다 형 아, 드디어 모였다 윤기 형이 드디어 만점을 넘었다 만점을 넘었다고? 봐, 이 형도 못 봤어 아니, 나 호비한테 이야기했어 호비가 버려요 호비가 오, 형 대박 그 정도? 근데 민트초가 없으면 안 먹으면 된다 혼자서 뭐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아이스크림 자, 호, 호 발음 잘 들었고요 발음 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어, 솔직히? 있습니다 어,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인데 빨리 지생하시죠 지생하시죠, 빨리 왜요? 왜? 왜 뒤에 앉지? 아, 밥을 더 먹었어요 됐어 에이, 스타빈 이거, 이거 미션이겠군요? 아, 이거 미션이겠군요? 그리고 한국은 정입니다 찌개 같이 떠먹지 않습니까?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민트는 같이 못 먹어줍니까? 네 네 네 뭐지? 어, 저다! 뭐지? 저희가 어, 뭐했지?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치하시잖아요 네 양치할 때 막 너무 싫습니까? 예 죽고 싶어요, 저는 으하하하 까닭! 부èle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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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